디케빈 트롯하여 쇼쇼쇼 문경호씨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어떡하라고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근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이란 말도 없이 떠나간 그 사람 그 사람이 아시오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젊을 추워놔 그렇게 그렇게 떠날 줄 몰라 가슴에 내 가슴에 내 길이 지을 수가 없는데 잊을 수가 없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아 부정한 사람 정말로 그 사람이 떠나버렸네 온다 갔다 말도 없이 가버린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리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맘을 추웠는데 어쩌면 그렇게 떠날 수 있을까 마음에 내 맘속에 새긴 사람 만날 수가 없는데 찾을 수가 없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나 어떡하라고 아 너로 하는 맘을 보도 그 사람은 보지 않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